내꺼통! 짬! 내꺼통! 짬! 내꺼통! 닥쳐! 열어볼께요 원소가 열어볼께요 짬! 내꺼통! 원소 열려야 될께 좋아좋아좋아 쟤네들이 앞쪽에 털에 다시 박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앞에서 훅 줄고 그냥 대기할께요 그.. 토대 좀 많이 밀어지면 제가 또 뒤에 토대도 박을께요 배겁쥐왔다 기가.. 기가 들고 되게 오래 어? 기간 없는데? 파키가 되게 해줘요 이제 어.. 오케오케오케오케 어! 여기 사람있다 나갔어요 안 밀려 내려갈께 사람 나갔어 밟아줘야돼 밑에 밑에! 사람 떨어졌어 사람 떨어졌어 아 잡았어 털.. 털.. 털여서 데리고 갔어요 에드 스테고런 준비했네요 계속 토대밀어요 제가 그.. 백업 해줄께요 짜자.. 짜자님 밑에서 맥하고 미끼하시면 제가 위에선 훅! 아.. 기가 팝해가지고 죽일께요 내면연기 좀 어.. 내면연기 좀 하고있어요 밑에서 더 잘할께요 오케이 내면연기 좀 좀 더 혼신을 다이브해 이거 내면연기 내면.. 내면연기 좀.. 더 더 더 더 아야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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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아야.. 아이씨.. 뒤에 뒤에 또 쪘어 어디.. 파로 왜이렇게 빠르노 아이씨.. 아 내면연기 지렸는데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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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훅 걸었어요 어.. 어.. 풀렸다 어.. 얘 모른다 훅 걸었어 내려간다 아이씨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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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 어디서 쏘는데 찾았네 어.. 위치 모른다 한 마리 더 가요 내려오면 돼 그대로 꼴받아요 나이스 나이스 뭐하는건데 맨몸으로 뭐하논노 그 어.. 안녕 친구야 어서와 카메라 낚았어 저기도 쟤네들 백인한데 왜 사람 왔어요? 맨몸 얘기나 얘들 맨몸으로 뛰어다니는데 이거는 상대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로켓 쏴버려 어 에헤헤헿 이치 아. 나 요령 알았다 네 알아서 할게 이거 내가 못봤나 아 이거 나 이거 못죽였다 아, 이거 못 죽였다 기가 나야 기가 아래 나, 나라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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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날아구 아우, 놀아 기가 기가 그래가지구 놀라가지구 화면 흔들려 호실 원소도 한 번만 확인해 줘야 34개 다 있어요 기가기가기가기가기가 나 그 기가 내 아니야 나도 기가타고 내려갈게 오케이 난 나 뒤에 기가타고 가고 있다 저 2대 밀죠 오케이 내가 기가 죽일게 잠깐만 나 이거 피 없어 딴걸로 바꿔오게 뭐야 상대 기가야? 제가 죽이고 있어요 뒤로 빼면서 하면 나 죽어? 안 빼면 내가 죽어 오케이 내가 죽어 컷컷컷컷 포실에 막혔다 훅이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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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싶었네 오 이제 위에 토대 박히나? 에 아니 끝에 끝에 아 끝에 아 괜찮다 그래도 위 끝 아 그래도 이제 요것만 밀면은 토탑에 박히면 위에 포탑도 막고 포탑도 달고 이러면은 맞던기가 안될 것 같긴 해요 아 그 다리는 다리 올리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그래도 포탑은 다 앞선으로 나와있어요 지금 툭 아이씨 어 얘네 못봤나 뭐야 아 봤나? 봤다 아 봤다 이거 어 어 침착해 히힛 히힛 툭 툭 툭 됐다 어 걸렸다 걸렸다 한마리 더 가요 친구야 어딜 그렇게 도망 다녀 가만있어 추억 후후후구 으ㅎㅎㅎ 하하 이거 시спrí예 자동공격이야 차고봐 뒤에 개차는 하하하 자 뭐야 이거 뒤에 개차 왔잖아 아니 여려 cada 세 비 jenigen ung 아 ㅈㄴ 웃겨 내려 내려 아 내려 오빠 아 이거 기가로 안 집히네 어 야 맥 어디가 맥 공중으로 날라간다 그거 점프하면 안돼 맥쉐드 안해 일단 들어가게 해야지 데미지 더 먹게 하려면 내가 점프를 하는게 아니라 얘가 얘가 들어오리는거야 오케이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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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맥 어디가 아니 ㅈㄴ 웃겨 한 대 한 대 툭 때렸다? ㅅㅂ 괜찮아 돈 안 따라와 인벤토리 확인해봐 인벤토리 뭐 네 혹시 거기 경사로를 올려줄 수 있어요? 바닥이랑 어 네 당연하죠 잠시만요 잠시만요 옷을 입고 이런라 바닥에 예를 들어 드라이로 미미미 여러 가지 열어놔 그녀라 색 청소들을 개화 근데 이거 10호 너무 많이 붙이는 거 아닌가? 지금 40갠데? 40개 넘게 못 쳐는데 렌더링 안된 걸 걸요 아 버그 많게 이 게임이 100달러라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상대방이 힘싸움을 아까 하려고 하다가 지금은 안 하려고 하네 파라켈로 한번 해봐야겠다 아 파라켈로 너무 많이 맞는다 파라켈로 죽는 거 아이가? 아 일단 3개밖에 못 붙였는데 된다 파라켈냐 고개 팍 숙여 뒷목 떨어질 만큼 숙여 계속 맞는다 야 힘내 힘내 뒷목에 힘 빡 줘 야 숨 또 쉬지마 숨 참아 숨 참아 숨 참으라니까 괜찮다 천천히 파라켈리아 살 수 있다 칭신 파라켈리를 쏘는 거네 오 됐다 이제 얼마 안 드린다 1 2 2 3 4 8 9 10 13 10 10 11 12 13 14 14 15 15 16 18